최근에 타격 침체를 완전히 씻어내고 있는 노진혁 타자입니다. 이제는 14번째 홈런, 스코어는 4대1. 이제 6회니까 7, 8, 9, 3분의 1이 남아있긴 한데, 홈팀이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큰 거 한 방이 터졌습니다. 이명기 왼쪽으로. 이명기 선수의 홈런 한 방, 경기 중반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. 이명기 선수의 2배기에 대한 조회가 가득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. 역시 뭐 싫투를 놓쳐버린 그만인데 완전히 받쳐놓고 그냥 최근에는 노동연 선수한테 몸부를 맞고 빨리 나가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완벽했죠.